SBS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목동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SBS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을 비롯해 총 14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. 기독청년 전태일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작품으로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